스플랑키 2 스플랑키 2 스플랑키 2 스플랑키 2 연습합시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항상 매일에 챌린지 하고 있는데 근데 실패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좀 방송합시다 음 음 빵 맛있어요 저 여기 바꿔야 돼요 아 안돼 맞출 수 없어요 오우 거의 데미지 당했네 여기로 갈 필요가 없네 아 무서운데 무서워요 여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돌 돌아바를 수 있을까 흠 아이고 어 저는 그냥 돌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떄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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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얘는 무섭네 저 친구들도 여기 뭐 들어있는지 알고싶어 가위 나이스 다 죽었다 아 그렇게 하면 돼요 도어 잘 됐고 이거 깨면 돈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에요 안녕 병 나 잘못 놀았어 아 이게 뭔데 음 여기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까비 아 거기는 친구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혹시 여기 열쇠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 아 이쪽으로 열쇠 여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아 으 또 축복하면 안 돼 여기 친구가 있네 우리 강아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미안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어 오케이 으 마음에 안 들어요 없어요 클라이밍 러브 괜찮은데 점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저는 저 텔레포터 대신 차라리 고약 아 아 시에서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으 으 으 으 으 네 거의 고양이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출국이 어디야 잘 됐어요 으 으 으 으 으 아 기물이 두 마리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친구랑 같이 가자 으 혼자 있으면 안 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시 나한테 와요 아 이 친구네 공격합시다 계속 합시다 이거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이거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빵빵빵이 있을걸 지금 모르겠네 저기도 박스가 있어 네 잘했어요 징징 징 저 이 이거 좋아요 우우 두께 전진 잘 모르겠지 까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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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데미지 많이 당하네요 아 고양이 거기 있네 아 잘했어요 들어갈래 감사합니다 어디와 есь 이거 말고 이거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전히 그 신발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뭐.. 그런 일도 있네 아! 볼 수 없습니다 아! 가비 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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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쾌쌍 왜 나? 아유 2번 아유 3번 아 잘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하면 안되네. 이렇게 높은 숨을 왔어요. 열쇠가 없네. 그냥 진으로 구합시다. 토리, 토리 어디 있을까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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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어요. 아니요. 죄송합니다. 잘 됐고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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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못 올라가? 있어줘 같이가자 하... 위로 가고 싶지 않아서 발자 케이프 케이프 슈퍼히로가 됐어 아하 여기도 이 친구가 있네 안녕 아하 한 번 더 올래 짜졌어 짜 안되네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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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 왜 데미지 당해 나이스 아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을걸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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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아아 이렇게 합시다 잘됐네 돈? 다 부축합니다 아 또 이런거 아 여기 아무것도 없네 왜 이렇게 많이 죽었네 잘됐어요 네 여기 와봐 아 없어 진짜 나이스 더 많이 맞을 수 있을까 또 이 친구네 여기로 봐 저 열쇠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처음 봤어요 이게 뭔데 뭔지 몰라요 세월은 캐릭터? 인가? 인가? 한번 잠깐만 이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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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짐이랑 같이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디있었는데 파워평 단어 비싸요 이거 어디 쓸 사용할 수 있지 진짜 몰라요. 아! 이거 봐요. 왜 갑자기 이렇게 적들이 많아요. 뭐니?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 이리 가야 돼. 거기로. 나이스. 근데 헤드스 이미 거의 다 잃어버렸는데. 헉! 좀 없어. 와 진짜요?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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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있겠어. 이거. 크게 난 잘했네. 아하 자요 아이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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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4 4 4 5 워우 워우 저기 적들이 많으라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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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자 아 나가리 고수오디야 요기 내 으 으 나 으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뒤 으 으 큰일이네 이건 좀 비용한데? 어? 어? 아 아 죄송합니다 나리오처럼 아 어이없어 아 죄송합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으 아이고 죽였어. 죄송합니다. 너무 비싸요. 진짜. 왜 없습니다. 아. 아. 가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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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었네. 매일의 차이진처럼 잘못합니다 너무 다가갔어 너무 다가갔어 40초 살았어요 너무 다가갔어요 너무 다가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쉽네요. 오늘도 시청자가 없습니다. 이거 좀 아쉽습니다. 한국어 말하기 연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쉽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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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흐흫 들어가야되나? 이쪽으로? 그 돈을 주세요 흠 띵띵띵띵 오우 아 왜이래 뭐 여기 혼자서 있어서 좀 재미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스펠런키 방송 일찍 끝날거에요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한국어 연습이 잘 안돼요 그래서 그냥 영화나 볼거에요 아니면 다른게 근데 뭐 만약 이거 유튜브에서 보신다면 네 유튜브에도 열심히 스펠런키 2 매일의 챌린지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럼 바이바이 띵띵업 띵업 띵업